반갑습니다. 플립이라고 하고요. 저는 제가 조금 스터디한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 계신 이슈어나 아니면 투자자들을 해외에 좀 소개드리고 또 해외에 계시는 다른 좋은 기업들을 또 국내분들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주제는 사실은 작년에도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마찬가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법제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좀 재미없고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 근데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주로 해외 사례를 좀 소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일본 제도를 좀 포커싱을 해서 저희가 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사실 STO 서밋의 조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연사들을 섭외하는 게 주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운데 이유가 사실 왜냐면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그런 불명확한 상황일 때 해외 기업들이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희 나라가 이제 규제가 완비가 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안 됐죠.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고 아마 22대 국회에서는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 미팅을 시켜드려도 기업에서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몸을 사리니까 해외 기업들은 더 관심이 없어지죠. 저희 나라 기업에.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해봤을 때 다른 나라들 좀 잘나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 일단은 뭐 샌드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은 하고 있죠. 다행히도 22대 국회에서 양측 공약집에 여야당에 모두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 새로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기준을 잡겠다고 하면은 2022년 말 그리고 2023년 초를 기준으로 잡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때쯤 해서 국내랑 국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3년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좀 구차 이미 됐었고 그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그 제도권에서 토큰 증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블록체인상에 있다 보니까 어떤 크립토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나 금융권이나 많은 분들이 토큰 증권이 아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전통 금융권 메인 기관들의 그런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바뀌었다 생각해서 저는 23년도 초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요. BCG 그룹하고 ADDX에서 만든 자료인데 워낙에 많이 쓰였었죠. 거기 24년 연말 그러니까 올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이 현재 기준에서 한 32배 정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좀 더 보수적인 자료를 냈었던 시티그룹인 경우에는 2030년까지 5트리런 달러를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한 123% 정도 돼야 되고요. 이게 가능하려면은 시장이 약간 네트워크 효과가 없으면은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수치는 8월 초 기준으로요. 43 빌리언 달러 정도로 잡았고요. 그중에 사실은 추가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제가 집계를 할 당시에 165 빌리언 정도가 됐고요. 그 중에서도 크립토랑 토크나이즈드 에셋으로 나뉩니다. DAI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그거는 이더 베이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더가 크립토고 그래서 결국에는 DAI도 크립토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만 놓고 봤을 때는 테더랑 USDC 같은 경우는 실물 달러를 준비금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토크나이즈드 에셋으로 봐서 이거는 같은 여기 규모에 포함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150 빌리언을 더하면은 190 빌리언이 되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퍼센트가 이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토크나이즈드 에셋하고 크립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명어를 조금 분명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RWA는 이제 실제 자산 모드를 의미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RWA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사전적 의미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밑에 빨간색으로도 한 번 더 있죠. RWA가 이런 실물 자산으로 패깅된 경우에 RWA라고 쓰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웹3 생태계에서 쓸 때는 이게 아무 자산도 백업되지 않은 그런 코인들도 이런 RWA에 묶여가지고 사람들 좀 혼동시키거나 좀 펌프 앤 덤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자주 쓰이는 RWA라는 용어가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지는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 에셋은 디지털화되어 있는 모든 자산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선이 꺼져 있는 게 이제 분산 원장에 속하고요. 여기 분산 원장 안쪽에 보면은 사실 이제 크리프트커러니시가 이제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가 뭐 토크나이즈드 에셋보다 무조건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얘네들이 이제 자산에 베이스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토크나이즈드 에셋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3에서 쓰는 RWA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 자산이 연계만 됐다고 이게 전부 다 토큰 증권이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토큰 증권이 세큐리티 토큰이 거기 파란색 동그라미도 더 제일 안쪽에 있죠. 이거는 각국에 이제 그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각 나라의 규제. 그래서 각 나라의 정부 규제에 맞춰서 증권성을 부여받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증권이 여기 다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제된 만큼 투자자도 보호가 되고 그러면 안전하니까 기관이나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작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들이 진출해 있는지 잠깐 보실까요? 해외 주요 기업 토큰화 사례를 좀 보시면 먼저 국채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블랙락이 토큰화 펀드를 구성하면서 이슈가 많이 됐죠. 블랙락이 미국 국채 관련 펀드 토큰인 비드를 출시를 했고요. 0.5 빌리언 정도 현재 시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블랙락이 만든 펀드 토큰에 대해서 영국의 파클라이즈가 펀드 토큰 담보를 허용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를 하단에 보시면 제이피모건에서 오닉스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연결해 주고 있어요. 이만큼 이렇게 대규모의 자산 펀드나 메이저 금융권에서 아주 밀접하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온도파이낸스나 해시노트, 팩트파이낸스 아까 발표하셨죠. 오픈이던이나 슈퍼스테이트 같은 애들도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신생기업이 좀 매우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전통 금융권인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유명한 분이죠. 맥2조 맥도 디지털 에셋 치프가 7월달에 발표를 하셨는데 올해 연말까지 세 가지 토큰 증권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피델리티 또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건데 피델리티도 창업자 가족이 따로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스위스 은행이죠. 시그넘하고 같이 이제 기관 유동성 펀드를 발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스턴 트리 또한 펀드를 토큰화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상품 쪽에서 테더 골드나 팍서스 골드 같은 데서 상품을 만들기도 했고 본드나 증권 쪽에서는 팩트 파이낸스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토큰화를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 대출 쪽에서는 피규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좀 압도적으로 물론 마찬가지로 좀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요 금융 상품의 토큰화 성장이 어떻게 됐느냐를 좀 아이템바이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봤을 때 기관은 아까 제가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23년도 1월을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 어느 정도 성장을 했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아마 토큰 증권이 생겨난 게 사실은 한 2017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그 전부터 스터디는 당연히 있었고요. 근데 지금 한 7년 정도가 흘렀죠. 근데 최근까지는 사실 말은 엄청 많았는데 별로 실속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큰화 이점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발행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별로 없었고 또 그걸 발행했을 때 투자자도 많은 관심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국채 같은 경우에는 블랙락이 이제 만들어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현재 한 2.6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채권보다는 거의 없던 시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주식은 아까 뭐 팩트 파이낸스랑 아이넥스에서 엔비디아 토쿠나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하시기도 했죠. 그러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 최초에 아주 작게 소량이 있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같지만 뭐 아주 없었다가 생겼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팩트 파이낸스에서 발표하신 분 말씀을 들어보셨겠지만 주식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토큰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호 신용대출 쪽에는 피규어가 라이센스를 잘 갖추고 있거든요. 피규어가 포지션을 잘 잡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원래 금 상품만 좀 있었어요. 근데 상품 쪽에서도 은이나 플래티넘 같은 원자재들도 토큰 증권으로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금융권에서는 윗섬트리가 진출을 했다. 그 정도를 아실 수 있고요. 또 이걸 보셨을 때 최근에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규제의 명확성하고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규제 상황을 좀 보면 우리나라 규제가 어느 정도로 지금 준비가 된 상태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차이점이 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있을지 뭐 그런 경쟁력 같은 것을 확인해 보고자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주요한 국가들, 지역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연도들이 사실 적혀 있는 거는 개정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이 페이지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냥 상징적으로 법규가 생긴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처럼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해 놓은 거는 기존 법을 통해서 토큰 증권을 규제하는 그런 국가예요. 그리고 이제 룩셈부르크, 스위스, 일본, 독일 같이 이제 녹색은 토큰 증권 발행에 신규법을 제정한 경우고요. 한국이나 EU, 영국, 싱가포르, 홍콩 같은 노란색은 기존 법을 활용을 하되 샌드박스를 통해서 토큰 증권을 지금 실험하고 있는 국가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SEC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SEC에서 이제 하위 테스트가 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리프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리프 테스트는 어음 같은 부채성 금융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리프 테스트나 하위 테스트 중에서 한 가지만 증권으로 인정이 돼도 증권법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금융감독청이죠. FCA에서 2000년도에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그리고 2001년도에 규제 활동 명령에 따라서 토큰 증권을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요. 2000 규제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고요. 2017년도에 증권 발행 지침하고 2018년도에 유럽연합 전체의 규제를 토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영국은 블랙시스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규제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좀 토큰 증권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 나라는 19년도부터 2023년에 걸쳐가지고 블록체인 법률 1, 2, 3이라고 써 있는데 저렇게 순서대로 법률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법률을 통해서 그 토큰 증권의 소유권을 디지털 형식으로 등록을 하고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발행하는 것 자체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또 잠시 백 투 파이낸스에서 말씀하셨는데 DLT라는 법이 있어요. 분산원전기술법이 2021년도에 발의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토큰 증권의 발행, 거래, 보관 이런 것들을 모두 허용했어요. 그래서 아까 엔비디아 토큰이 발행되기 위해서는 그 이제 나스닥에서 산 주식을 프라이빗뱅크, 스위스 프라이빗뱅크에 맡겨서 거기에 예치한 것을 1대1 기준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건데 그거를 스위스 법으로 당연히 가능하도록 된 게 DLT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증권성 여부는 핀마라는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폴 증권 규제는 기존의 증권선물법 SFA를 통해서 이제 토큰 증권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는 토큰 증권에 대해서 라이센스에 발행하고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좀 규제를 하고 있고 또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걸 아마 연사들 분 중에 첫 번째 날에 말씀하신 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통해서 디지털 자산의 토큰화 규제 샌드박스,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멤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DBS 뱅크랑 JP모건 그리고 마켓노드라는 곳에서 담당하는데 마켓노드가 싱가포르 거래소랑 테마셋, 테마셋이면 이제 싱가포르 국부 펀드거든요. 거기가 주요 구성원이에요. 이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중앙정부나 이런 대형 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독일은 21년도에 전자증권법을 통해서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진보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은 지금 보이시는 두 가지 법률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 면제가 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제가 이 뒤에 바로 이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넘어가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선물위원회가 있어요. SFC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존 증권법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홍콩은 주로 이제 전통적인 증권에 적용되는 법률을 토큰에 적용을 하고 STO 발행자하고 SFC 승의에 따라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홍콩은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일본하고 이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법률 규제에 대해서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국은 사실 작년에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지만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증권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진행 단계가 올해 또 양 여당 야당의 모두의 이제 토큰 증권 법률 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절대 저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안 된 것 자체는 문제고 활성 안 된 것은 되게 답답한 일은 맞는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절대로 뒤처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법제화에 좀 추진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선진화된 금융 환경에서 다른 나라들 투자자들도 우리나라로 불러들이고 또 좀 시장 자체를 좀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을 아까 이따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일본 규제가 어떤 식으로 확립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처음에 이제 규제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2014년도에 마운트곡스라는 큰 대형 거래소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이런 그런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제 서비스법이 2009년도에 제정되고 했는데 이거 이 법에 이어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금융청에 등록해야 되고 또 22년도는 그 스테이블 코인도 규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거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일본의 주요 증권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0년도에 토큰 증권을 이제 이제 토큰화된 증권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법률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이 법이 증권형 토큰 증권을 전자적으로 기록돼서 양도 가능한 권리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막 이런 절차들을 처음에 사실 해킹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법률이 명확하게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일본 그런 규제 상황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만큼 이제 일본의 많은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참가하고 있다는 걸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어떤 식으로 발전됐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 보면 이제 토큰 증권이 일본에서 얼마나 발행이 됐냐면 1조 원이 넘습니다. 하나로. 1조 원이 넘고요. 이게 이제 일본 전체 전통 금융시장에 발행된 거에 한 20% 가까이가 토큰 증권으로 발행이 됐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정부하고 규제 당국 그리고 주요 금융기관들이 긴밀히하게 협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요 금융권이 참여했다는 게 좀 주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포커싱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는 자율 규제 기구를 좀 주목하고 있어요. 자율 규제 기구를 두 가지를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고요. 그 승인한 당국 이제 일본 금융청에서 인증을 해줬어요. 그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가 있어요. 이걸 이제 설립을 하면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사실 해킹에 대한 방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일단 법률을 제정하는데 이제 이 협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규제하고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좀 주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토큰 증권 협의회가 있는데 JSTOA라는 겁니다. 이게 토큰 증권에 발행하고 관리 규제 자체를 담당하고 있고요. 투자자 보호하고 고객 자산 분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이걸 갖다가 집행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메인 플레이어들이 와서 직접 이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법률이나 이런 통제하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게 상당히 저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은 정부 단에서 스터디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일본 토큰 증권 협회가 있어요. JSTA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공식 승인을 받은 협회는 아니지만 이게 보면 좀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건데 조금 이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공식 인증을 받은 토큰 증권 협의회입니다. JSTOA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다이아, 노무라 같은 대형 금융사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의장을 SBI가 하고 있죠. SBI가 토큰을 한 게 규모가 한 2,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쓰비시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일본의 이런 주요 금융권들이 전부 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정부 쪽에서도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뒷단에서 하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주요하게 법률을 만들고 집행하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이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JSTA를 보면은 공식 인증 받은 곳은 아니에요. 근데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요. 여기 보면은 주요한 금융사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를 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주요 플랫폼이 있어요. 프로그마트나 부스트리 같은 플랫폼이 있거든요. 부동산을 주로 하는 플랫폼이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업체들 보면은 여기 글로벌 쪽에 보시면은 세큐리타이즈나 토크니 솔루션 그리고 STM, 아첵스는 영국 거래소고요. 뭐 이런 엄청 그리고 지금 토큰 증권 협회도 들어가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봤을 때 글로벌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파란 색깔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업체도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나 하나생명보험 IT센 같은 경우가 이 협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 이번 행사에서 발표를 하셨던 퀘스트리 일본 애니메에 관련돼서 영화 제작하려고 펀드 받으셨던 분들 하고 아바랩스 그분들 하고 STM 요 세 업체는 여기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좀 글로벌하게 좀 메인 플레이어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비즈니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핀테크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산하로 토큰 증권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바이셀 스탠다드의 회장님이 의장을 맡고 계신데 요게 사실 일본군이랑 비슷한 성격이지만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 큽니다. 토큰 증권 관련된 블록체인 회사로 이루어진 거는 맞고요. 하지만 이제 주요 금융회사나 해외 토큰 증권 관련된 회사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비즈니스의 한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자면 1번도 2번도 다 법제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정되고 명확한 법률을 만들어진 나라에 오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해외 업체들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매우 주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행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상품이 어떤 게 있냐면 부동산입니다. 압도적으로 크죠. 71% 정도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인들도 사실 부동산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관심을 생각할 때 이게 주거용 부동산 가격 추이를 봤을 때도 엄청나게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을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부동산 외에도 뭐 IP 산업들 뭐 케이팝이나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콘텐츠 산업들이 굉장히 유망할 수 있겠다. 왜냐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토큰 증권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으로 받으려고 투자 계약 증권이나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었어요. 문의하시고 상담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다양성에 좀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어요. 똑같은 게 너무 많으니까 넌 안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니즈를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거기에 대해서 포커싱을 좀 맞춰서 좀 폭발적으로 시장부터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다양성은 사실 그 다음 가져가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거는 아까 토큰 증권 토크나 플랫폼이 일본의 프로그마트랑 부스트리라는 두 개의 큰 펀드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셰어홀더를 보시면은 전부 다 대형 금융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쓰비시 엔티티도 있고 미주오뱅크 스미모토 SBI 전부 다 유명한 금융권이죠. 노무라 뱅크도 있고요. 노무라 홀딩스 있고요. SBI 그리고 일본 거래소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토크나 한 규모를 보면 프로그마트가 거의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서 사실 압도적으로 큰 건 맞고요. 이 두 군데에서 모두 다 집중하고 있는 산업은 사실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 했을 때는 사실 2차 시장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2차 시장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인 투자자만 받아서 할 거면 사실 이렇게까지 홍보를 하거나 많이 할 건 없겠지만 소매 투자자도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에서는 근데 아직은 2차 거래소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오사카 디지컬 거래소가 먼저 첫 발을 뗐고요. 이제 곧 일본 메인 거래소에서도 25년 4월에 아마 만들어질 거다라고 발표를 한 게 있어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거래소의 구성원을 봤을 때도 모두 다 대형 증권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얼마나 일본 대형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에 집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시장이죠. 미국인 경우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직은 최대 시장인 미국조차도 2차 시장은 크게 활성화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엄격한 규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실제로 또 규제된 ATS 라이센스를 가진 거래소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주목받을 만한 회사들만 사실 모아봤고요. 크기는 제가 어떻게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보시면은 INX랑 Securitize 그리고 TG로 그리고 오아시스 프로 마켓 그리고 텍스추얼 캐피탈 그리고 이번에 연사로 참여해주셨던 리알토 마켓도 좋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발행된 토큰 증권의 주요 고객은 사실은 사모 쪽에 좀 치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INX에서 강점으로 갖고 있는 게 F1 파일링을 했다는 경험이거든요. 일반 공모를 이제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공모를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게 왜 그렇게 밖에 안 하고 뒤에 사람들은 왜 후발주자들이 따라 하지 않았냐고 생각한다면 미국도 아직 법률적으로는 조금 스트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제가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국은 사실은 이제 뭐 지갑에 대한 사용이 얘도나 이런 게 크리프터를 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지만 아직 뭐 첫 발도 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아직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교육부터 해서 시스템적으로 좀 준비를 잘 하는 게 필요하다. 2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시장을 활성화하고 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1번은 저는 법제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거 5번까지 준비했는데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법제화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국가 경쟁력 강화랑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잠시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으로 보호되지 않으면은 시장 자체 형성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샌드박스를 하긴 하지만 사실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1년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업비트 거래량이 사실 주식시장을 넘었던 적이 한 3번 이상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랬을 때도 뭐 전체 코인들의 거래량이 아마 2, 2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3, 4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못했냐. 대중하고 기관들, 보수적인 투자자들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SEC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상품으로 판멸이 나고 그리고 블랙락 같은 주요 금융기관에서 비트코인 상품을 출시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식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뒷부분에 설명드릴 부분이 사실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일단 법제화가 된다는 가정하에 다른 것들은 또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권에 참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일본 사례를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유도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큰 대기업 금융권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법제화가 안 된 상황에서도 막 여러 기회들을 포착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금융권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 아직 확실하게 그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법제화라는 걸림돌이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여를 시작하게 되면은 일본에서처럼 저희도 이제 자율 규제 기구를 좀 설립하는 게 어떤가라는 건 한번 아이디어 천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일본 케이스에서 조금 보정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는데 일본에 보면 너무 대형 증권사들, 대형 메인 플레이너들만 좀 있어요. 사실은 이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는 이제 신생기업들, 신생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의 목소리를 누가 내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도 규제 기구에 포함이 되는 게 어떻냐라는 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좀 균형은 필요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시장을 좀 키워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시장 자체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부터 해외 투자자까지 다 유치하도록 다양성을 좀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관심이 많은 상품들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도와주고 자리 잡은 시장에 해외 투자자나 유명한 해외 업체들을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해외 업체를 유치하는 게 국내 산업을 좀 저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이제 상생할 수 있는 조항들을 넣고 이걸 전제로 해외 업체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영업하는 걸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국내 시장에 크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양질의 국내외 투자 상품들이 한국에 많이 상장이 될 거고요.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한 개가 네트워크의 다양화입니다. 얼마 전에 타 행사에서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의 대표죠. 미키오 미키즈키가 발언을 했는데 무슨 말씀하셨냐면 토큰 증권 생태계가 건강해지려면 퍼블릭 체인이 함께 활용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일본의 토큰 증권 생태계에서는 현재 토큰 증권 생태계에서는 보면 사실 이더리움이 거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거든요. 상품들 내용에서 보면 지금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한 73% 스텔라가 22%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오시스나 이더리움, 폴리곤, 아비스트럼 이런 순서로 가고 있어요. 지오시스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지오시스를 선택했던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꼭 이더리움이 필요는 없어요. 이더리움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활성도가 높은 만큼 보안의 강한 면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옵션으로 저는 당연히 비트코인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사이드 체인들을 이용을 하면 충분히 토큰 증권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비트코인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물론 블록체인으로 저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가 보안이잖아요. 보안, 네트워크의 보안이 어떻게 하면 커지냐면 네트워크 활성도가 높아졌을 때 훨씬 더 보안적으로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비트코인을 따라올 수 있는 체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해 볼 만한 게 이 다음 다음 시간에 아마 발표를 하실 것 같은데 팍섬이라는 업체의 대표 분이 오셔서 아마 발표를 하실 거예요. 팍섬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사실 6개월밖에 안 된 업체이긴 한데 토큰 증권에 포커싱을 맞춰서 만든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뭐 그런 업체들이 여러 가지가 생겨나고 나올 거니까 사실은 이게 프라이빗 체인만 너무 강요를 하고 있는 정부에서 강요를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뭐 그들이 좀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보수적인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미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에서 이제 시장을 한번 열어보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트라이얼 과정에서 바로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것까지 고려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가이드라인은 나왔지만 법제화가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전체적으로 보고 남들이 돌다리를 넘어가다가 잘 넘어간지 넘어지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 번에 하면은 좀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게 그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중에서 저도 마음에 안 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예요. 거래량이 많아지면 일반 전자증권으로 바뀌어서 이제 장부에 기록되는 거를 가이드라인에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준비가 아직 안 돼서 급하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한 거라면은 사실 이해를 합니다. 시간을 두고 하면 되니까요. 근데 계속 그렇게 유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좀 완비를 하고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늘어날 때도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세팅을 한다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 필요한 거는 블록체인이 사실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크립토냐 코인이냐 뭐 토큰 증권이냐 뭐 rwe가 뭔데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토큰 증권은 그냥 별게 아닙니다. 토큰 증권이 뭐냐고 저한테 한마디로 말해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증권인데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는 증권이에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블록체인으로 관리가 되는 증권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증서들이 그냥 블록체인 상에 기록될 뿐이에요. 그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걸 사용하는 데는 사실은 테크니컬적으로 조금 스터디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트랜잭션이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쉽게 본인들의 투자 포지션을 좀 유동화 시키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불편함이나 괴리감이 없던 정부나 저 같은 유튜버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이제 영상을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신규 유입이 간편해져야지 시장이 커지고 그 토대를 빨리 마련할수록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표제와 같이 제가 국내 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다섯 가지가 필수적으로 생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스테드를 하시다가 모르는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저 유튜브 채널이나 이메일이나 어떤 경로든 물어봐 주신다면 제가 시간 가능한 한 최대한 성의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해외 상장을 하기를 원하거나 혹은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것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비즈니스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결국 우리나라 시장 성장을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의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